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사탄의 왕자,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자네 발렐라 카넬라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나아가 너무나 두려운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종아, 나는 너에게 사탄의 왕자,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주님 싫어요. 그런 것은 보기 싫어요 하였으나 주님은 나의 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사탄이 앉아있는 거대한 의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못을 가지고 웃고 또 웃으며 웃음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귀신들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그 크기들이 달랐으며 장사들도 보았습니다. 나는 견고한 진들도 보았으며 많은 종류의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탄이 어떻게 다른 귀신들에게 명령하는지를 보았고 귀신들은 그 명령을 지상으로 가지고 가서 모든 악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귀신들은 위로 올라가 자동차 사고와 살상과 싸움과 이혼과 모든 종류의 악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웃고 또 웃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그 귀신들에게 상을 주고 그 귀신들은 축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를 위해 노래하였습니다. 나는 사탄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려는 계획과 하나님의 종들을 파괴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현대 사상으로 가득한 대형 교회와 혜종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잘 보아라 나의 종아 이 교회들은 사탄이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귀신들이 수많은 살인을 일으켜 그 영혼들이 지옥의 무서운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용광로를 보았는데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아라 이곳이 불못이다. 그리고 지옥이다. 귀신들이 살상을 일으킨 모든 영혼들은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불길이 그들을 삼키고 그들의 몸은 녹아들었습니다. 영혼들은 고통과 공포로 인해 소리질렀으며 귀신들은 사탄의 왕자로 가서 그들이 한 이의를 보고하였습니다. 사탄은 만족해하며 웃고 웃었으며 그 귀신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귀신들은 기쁘게 뛰며 그를 위해 노래하였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모든 영혼이 지옥에 오고 있다고 즐거워하며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매 초마다 떨어지고 있었으며 사탄은 너무 기뻐 웃음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또한 수많은 악한 감정들과 수많은 경고한 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저를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귀신들은 그들을 찔러대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발 그냥 놔둬 가만 놔둬 더 이상 호문받기 싫어 쉬고 싶어 그러나 귀신들은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왕자,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